여기를 보면 이코노미스트, 크리스탈볼, 538, 실버블러틴, 그리고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해리스가 이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긴 지금 선거인단수고요. 다만 여기 실버블러틴은 승리할 확률을, 확률을 퍼센트로 지금 나타낸 건데 이코노미스트를 포함해서 4군데 정도는 해리스가 이깁니다. 이긴다고 해도 몇 명 차이가 사실 나진 않아요. 어쨌거나 이럴 것 같아요라는 건데 트럼프를 이길 거다라고 보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더 힐. 그리고 리얼클리어 폴리틱스 등등은 트럼프가 이길 거다. 굳이 얘기하자면 저는 선거 막판의 경향으로 볼 때는 해리스 쪽에 조금 더 철시가 여전히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예측 모델들의 전반적인 추세상향을 보면 10월 한 마지막 주 들어서요. 마지막 주 들기 전부터 사실은 당선 가능성이 역전됐어요. 트럼프가 올라갔다가 대부분 거기서 벌려나가는 게 일반적인데 거기서 지지율 1, 2% 차이에서 앞서가서 다시 이제 지금 선거 한 일주일 정도를 앞두고부터 분위기가 반전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중도층이라든가 그동안 확실한 지지를 표명하지 않고 있던 유권자들이 여론조사에서 결집되는 성향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도 있고요. 이코노미스트 대선 당일 해리스 승률 56%로 올려. 지금 각종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라는 전망들이 나오는데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코노미스트의 대선 예측 모델상 당선 확률을 좀 보면 처음에는 트럼프가 57 그리고 해리스가 43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한번 크로스가 돼요. 그러다가 막 붙었다가 크로스됐다가 여기서 다시 또 크로스가 돼서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해리스가 50요. 그리고 트럼프가 43. 13%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코노미스트는 이거는 해리스가 이길 것 같아요. 라는 얘기인 거겠죠. 근데 이게 문제는 전반적으로 다 그럼 해리스 승이라고 판단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이코노미스트는 해리스인데요. 더 힐은 트럼프를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쪽집게 예측 모델도 본전이다. 아까 저희 막대그래프 비등비등한 거 보셨죠. 여기 좀 볼까요? 미국 대선 후보의 선거인단 확보 예상치입니다. 선거인단을 누가 더 많이 확보하느냐가 승자인 건데 여기를 보면 이코노미스트, 크리스탈볼, 538, 실버블러틴, 그리고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해리스가 이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긴 지금 선거인단 수고요. 다만 여기 실버블러틴은 승리할 확률을, 확률을 퍼센트로 지금 나타낸 건데 이코노미스트를 포함해서 네 군데 정도는 해리스가 이깁니다. 이긴다고 해도 몇 명 차이가 사실 나진 않아요. 어쨌거나 이럴 것 같아요라는 건데 트럼프를 이길 거다라고 보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더 힐. 그리고 리얼클리어 폴리틱스 등등은 트럼프가 이길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차 의원님. 누가 최종 승자라고 보십니까? 정말 지금 그걸 얘기한다는 건 힘든데요. 굳이 얘기하자면 저는 선거 막판의 경향으로 볼 때는 해리스 쪽에 조금 더 철시가 여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예측 모델들의 전반적인 추세 상향을 보면 10월 한 마지막 주 들어서요. 마지막 주 들기 전부터 사실은 당선 가능성이 역전됐어요. 트럼프가 올라갔다가 대부분 거기서 벌려나가는 게 일반적인데 거기서 지지율 1, 2% 차이에서 앞서가서 다시 이제 지금 선거 한 일주일 정도를 앞두고부터 분위기가 반전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중도층이라든가 그동안 확실한 지지를 표명하지 않고 있던 유권자들이 여론조사에서 결집되는 성향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도 있고요. 지금 사실은 저 양쪽에 저렇게 예측 모델이 나왔다는 얘기는 50대 50이라는 얘기예요. 네이트 실버가 지금 얘기하는 50.01호하고 49.647호라는 게 뭐냐면요. 시뮬레이션을 8만 번을 해봤다는 거예요. 8만 번. 그중에서 4만 12번 카멜라가 이겼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딱 12번 더 이기는 쪽으로 심을 그러면 그거는 동전 던지기하고 거의 비슷한 건데 왜 제가 좀 유리하다고 보느냐 하면 사실은 숨은 표를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들이에요. 여론조사 프로그램들이. 흔히 얘기하는 히든 해리스 그다음에 샤이 트럼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항대적으로 히든 해리스가 더 많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 이유는 항대적으로 해리스는 이번 대통령 선거 이전까지만 해도 확실하게 부통령이긴 했지만 드러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지 잘 모릅니다. 능력 부분도 그렇고. 이제 그런데 비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 많이 검증이 된 인물이고 특히 7월의 총격 사건 이후에 나는 사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데 이런 분위기는 없어졌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히든 해리스 변수가 조금 더 크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숨어있는 표가 누가 더 많을 것이냐. 내 생각엔 해리스에 대한 숨어있는 표가 좀 더 많지 않겠느냐라고 그래서 해리스가 이길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윤경호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차라리 문호한테 물어보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왜? 책임 안 져도 되니까요. 저는 제3자입니다. 그러나 제가 2008년에 미국 대선 특파원 시절에서 취재해봤어요. 그때는 바라고바마와 존 맥케인 압도적으로 바라고바마가 375명인가 선거인단 차지하는 걸로 승리가 끝났습니다. 저는 트럼프라는 정치인이 다시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아까 앵커가 잠깐 얘기했죠. 2021년 1월 6일입니다. 미 의사당을 1단의 폭도들이 점거했던 그 사건을 미국 국민들은 그러면 그냥 덮을 수 있을 것인가. 법원에서는 그걸 트리즌, 반역죄다라고 판결을 했어요. 그런데 트럼프의 사주 내지는 여러 가지 연관성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면 그럴 경우에 과연 미국이 앞으로 전 세계에 대의제 민주주의, 투표를 통해서 리더를 뽑는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의 모델이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점에서 미국 국민들이 과연 트럼프를 뽑고도 고개를 빳빳이 들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그냥 제기하고 싶습니다. 예측을 하기보다는 일단 트럼프 후보가 트럼프 후보의 어떤 불복 논란이 빚어졌던 2021년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 글쎄 트럼프 후보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말씀을 개인적인 의견을 또 주셨습니다. 지금 누가 되는지가 굉장히 우리가 주목을 하는 이유가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 그만큼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주목을 하는 건데 정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기사같이 볼까요. 정부, 누가 당선돼도 대응할 준비 돼 있다. 일단 정부에서 우리 만반의 준비 다 하고 있어요. 누가 되든지 간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만 주시를 하느냐. 물론 전 세계가 주시를 하고 있죠. 근데 특히 이 두 곳은 더더욱 주시를 하고 있다. 어디냐. 다음 기사 보시죠. 푸틴, 공휴일에 예고도 없이 최선이 만나 1분간 긴 악수. 북특별대우. 북러는 더더욱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악수를 1분간 했다고 무슨 얘기지? 보고 오시죠.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러시아에서 고맙습니다. 오늘의 러시아에서 고맙습니다. 지금 저의 러시아에서 고맙습니다. 네, 보셨나요? 지금 계속 저희가 쭉 화면을 보여드리는데 두 사람 손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1분이라는 시간이 사실 굉장히 긴 거거든요. 만약에 한 10초만 저희가 침묵이 이어져도 방송사고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법한데 지금 1분 동안이나 악수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최 의원님, 이게 사실 언제 한 악수냐. 미 대선하기 하루 전날 직전날 한 악수거든요. 이거 공휴일에 예고도 없이 1분간 긴 악수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네, 결국은 그건 미 대선을 겨냥해서 뿐만 아니라 세계를 향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북러 간의 밀착은 지금 일시적인 관계가 아니고 이제는 거의 최선위도 얘기했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선정에 승리할 거다라고 얘기까지 했잖아요. 이제 우리는 뗄 수 없는 혈맹이고 특히 북한의 입장에서 우리는 흔히 얘기하는 북중 관계 얘기하지만 중국 이상으로 든든한 후원자를 이제는 하나를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선정에 미국이 계속 누가 되든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 무기를 끌어올 수 있는 생산 공장을 찾았다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이런 북러의 모습이 혈맹을 얘기하는 이런 모습이 헤리스한테 유리한 겁니까? 트럼프한테 유리한 겁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누구한테도 별로 유리하지 않다라고 봐요. 어느 누구에게도? 왜냐하면 이번 미국 대선에서 일단 대외 정책들이 주요 쟁점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는 지금 완전히 접근이 다를 것 같지만 저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러시아하고 북한이 우리가 기싸움에서 결코 물러나지 않을 거라는 걸 던지는 거기 때문에 저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오히려 기선제압에 나서지 저걸 무조건 포용적으로 대하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